길거리에 노랗게 염색머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,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? 고등학생은요? GD같다! 여자는요? 우염할 때 됐네. 아저씨는요? 아휴, 내 새끼였으면 다리몽땡이 부러졌다이. 저 사람은요? 그래 있을 때 잘 해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아이는요 커플이 봤을 때는요 오빠 헬리콥터다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서 낙하산 메고 맨날 뛰어내렸잖아 진짜? 그럼 부부가 봤을 때는요 여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저기서 낙하산 메고 맨날 아이고 고마웠어 지게 뭐 죽겄네 뭐 언제나 잠수함도 탔다며 어우 조용히 해 국가기밀이야 다음으로 성묘객은요 위기예보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요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아 오늘 새 차 했는데 여자는요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내일 레인보츠 신어야지 아저씨는요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음 점점 이뻐지네 내일 봐 마지막으로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기상청장은요 제발 비와라 제발 와야돼 제발 지금까지 85기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3 Patriot 보상 Gamja 감사합니다.